이번에는 클립스튜디오에서 웹툰 원고를 만들 때, 너무 길게 세로 스크롤을 만들었을 때 부분적으로 잘라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하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띄워 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한번 잘되는 과정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툴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왼쪽에 도구바일을 보시면 마키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 툴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컨트롤 넘버패드 0번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뷰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P2 네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에 딱 맞아떨어지는 크기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윗부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을 해줄 때는 이 안에 있는 이미지를 꽉 채워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회색에서부터 클릭을 하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가 원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잘라내주는 반경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저는 한 이 정도로 반경을 선택을 해줄게요. 꽉 채워진 이 선택이 네모 선택툴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쭉 확대를 해보면 완전히 이 모서리 쪽으로 꽉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 잘라내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잘라내기가 그냥 이미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캔버스 자체를 이 크기에 맞춰서 잘라내 주는 겁니다.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싹 버려주는 거예요. 자, 일단 에디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 크롭이 있습니다. 자, 크롭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이 선택된 이미지, 바깥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전부 다 날아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 독립적인 이 네모 공간 안에 있는 이미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핏을 맞추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컨트롤 0, 자, 뷰에서, 아이고, 뭐, 여기 있다.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화면이 전체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를 누르신 다음에요. 그냥 바로 저장하기를 누르셔도 되고, 뭐, 컨트롤 세이브 에즈, 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S로 설정을 해놨어요. 아마 기본 상태에서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S가 설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를 따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장하기를 누르셔서요. 만약에 내가 원본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자, 요거를 선택을, 파일 형식을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원본이면은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상태겠죠. 자, 그 레이어들을 전부 다 살린 상태에서 자, 포맷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jpg나 아니면은 png 파일로, png 파일이 jpg보다 훨씬 더 선명한 이미지로, 그러니까 압축률이 훨씬 덜 되기 때문에 jpg로 하시거나 png 파일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png 파일로 구분을 위해서, 자,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편집, 자, 저장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껐다가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편집, 자, 열기.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가 된 상태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저장이 돼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원본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를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 원본은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레이어가 뭐, 요 정도만 작업을 한다고 해요. 잘라내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컷도 레이어가 살아있고, 밑에 있는 컷도 레이어가 살아있는데, 여기 부분만 크롭을 한다고 해서 그 레이어들까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를테면, 자, 하나, 둘. 자, 첫 번째 레이어의 두 개가 있고, 그 두 번째 레이어의 레이어가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레이어가 또 있고, 그 아래쪽에 레이어가 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밑에 쪽에 있는 레이어에 그림 작업이 이런 식으로 돼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위쪽에 있는 레이어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윗부분을 선택을 해서 잘라내기를 한다고 해도, 자, 얘네들한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얘네들을 레이어 이동을 시키면은 심지어 위쪽으로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필요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정리하는 게 이렇게 크롭 기능을 쓴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밑에 있는 레이어들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레이어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일일이 삭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어떤 방법은요. 일단은 스크롤을 길게 하셨다라고 해도 길게 만들어진 스크롤 자체로 그냥 일단은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jpg나 아니면 png 파일로 이렇게 따로 저장을 시킨 다음에 어, 레이어가 하나로 뭉쳐진 상태에서 이미 완성된 원고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했었던 것처럼요. 자, 이렇게 레이어 이미지가 하나인 상태에서 자,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따로 저장하기를 해서 이렇게 구별을 시켜놓으면 훨씬 더 어, 나중에 이제 뭐 관리할 때도 파일 관리할 때도 쉽고 뭐 하여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 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성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잘라내기를 하셔서 어, 뭔가 플랫폼에 보내신다던거나 아니면 연재하는 어떤 곳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 강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